아 오늘도 존나 바빠서 난 먼 길 가는 중 근데 내 앞에 나타난 차 존나게 노란색 차 원래 버스 뒤에 앉아 근데 나는 존나 따라가 앞지르지 않아 왜냐면 저건 바로 어린이 보살이야 어린이 프로텍터 항상 보호했지 나는 따로 보호할 필요 없는 그런 존나게 프로텍터 근데 난 어린이만 보호하지 않고 저 난 여자를 보호하지 않고 they call me buffalo 근데 어쩔 수 없는 새끼 저 바람커튼 걷어 어린이 몇 명 있는지도 봐 근데 아무도 없고 운전자 새끼 하나만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존나게 그냥 믿어줘 존나게 귀찮기 때문에 난 그냥 더 노란 차 뒤에 졸졸 또 따라가고 있어 어린이를 보호해야 돼 절대 학대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어린이를 존나 보호하는 포텍터 근데 어린이 보호져 파란 커튼을 열고 싶은 새끼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어린이 몇 명 있는지도 보고 Hats fuck